안들리면 제가 열심히 육성을 크게 불러볼께요 마지막 곡은 같이 하려고 같이 나오는 곡 준비했는데 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앵콜 요청 감사드리고 저는 허인경과 스쿠터클럽 때 도장 이벤트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도장, 웬 도장 이름 다 아세요? 자세한 설명 안해도 될까요? 할까요? 제 공연에 저의 솔로 공연 때 오시는 분들 항상 도장, 스쿠터클럽 도장을 카페 적립 스탬프 같이 카드와 함께 찍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홉 번 오시면 상품을 드리는 그런 아주 신자본주의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 끝나고도 도장 받고 싶으신 분 찍어드릴테니까 오시구요 늙은 개 여행이라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질려드리고 오늘 함께 공연 준비하고 함께 해주신 혜지씨, 승윤씨,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립니다 그 예매 중인 많은 공연들이 있는데 네 또 나중에 유료 공연도 많이 와주신 스쿠터클럽을 담당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곡 진짜 아직 안 나오네 토마토 역시 역시 랩가이버 같았어요 방금 멋지게 수리하신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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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웃음 오우! 달콤하지? 우리 함께 니던 골목길 아주 그대로인데 나란 나의 주문을 달아서 넌 아직 어려구나 다짐 모든 기회는 인사도 건네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서는 일 번째 주인척은 내 눈개가 일어나서는 오래 뱅겨 그것을 모르고 아마도 이건 나의 마지막 영향이 두 번째 나의 주인은 강나무집 할머니 거칠없는 소리 그리고 날 아직 꿈을 꾸네 재개발된 아파트 코크리트 냄새 할머니의 냄새를 찾을 수 없었다니 세 번째 나의 주인은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 참아 말로 하기 두려움 폭력과 허기와 외로움 나의 짧은 꼬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네 초래한 너의 뒷모습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바탕 육을 퍼붓고 다시 뒤돌아 뒤돌아 소면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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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